퍼즐을 완성해요. 빈 곳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인 후 퍼즐을 완성해보세요. 짝꿍을 찾아요. 빈 곳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인 후 프린세스와 어울리는 티니핑을 연결해보세요. 같은 그림을 찾아요. 빈 곳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인 후 왼쪽 캐릭터와 같은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다른 그림 찾기, 빈 곳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인 후 서로 다른 7곳을 찾아보세요. 같은 캐릭터를 찾아요. 빈 곳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인 후 보기와 같은 캐릭터를 찾아 동그라미 해보세요. 보석의 주인을 찾아요. 빈 곳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인 후 사다리를 타고 보석의 주인을 찾아보세요. 스티커를 붙인 후 사다리를 타고 보석의 주인을 찾아요.